지금 시작합니다. 라라라라라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실 저희 둘이 이번 국민투어 내내 룸에 왔습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하나만 같이 방을 쓰면서 오늘 드디어 이렇게 둘이 나오게 됐어요. 이곳은 캐나다 퍼노 디스틸러리 디스트리트에 왔습니다 날씨가 또 반겨주네요 진짜 가는 곳마다 날씨가 반겨주네요 아 이거 뭐야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왔기 때문에 저는 사이다떼를 시켰고 스테이디 형은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시키고 나서 들어보니까 여기는 커피가 맛있는 곳이죠 역시 역시 그리고 향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오 그리고 그리고 일단 쿠키는 맛있어 오 오 오 다행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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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캐나다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가 그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죠 다음 곳으로 이동 근데 갤러리를 한 번 들어가 봐야 돼 대게 한 번 들어가 볼게요 그림 연감 얻어야죠 와 이거 그린 거? 우와 이건 뭐지? 이것도 다 그건가? 뭔가 만든 아 금기 좋다 아 여러분 이 금기까지 느껴지고 싶은데 진짜 이곳을 공기와 이 새소리 이 이거는 ASMR로나 들을 수 있는 새소리와 햇빛과 건물들이 그리워 아 진짜 이쁘네요 밋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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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나이 그 그 스크립본 나이 아 너무 좋아 커플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런 거는 기념샷 남겨줘야죠 좋아 좋아 들어와 히즈니 우리 사이에 들어와 들어와 여기서는 그런 거 한 번 해줘야 돼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잡고 도는 거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해줘야 돼 한 번 갈게요 멋있따 멋있다 사고 싶다 이런 거 사고 싶어 이건 엔테리어 용 강아지 와 추워다 책장 찍었으면 나올 수 있어 우와 13 same breed 13 weeks she's almost 3 but this one doesn't know how to listen to me ok ok yeah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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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you guys from? korea bb bb well she's worked with me they both come to work with me bb Red Lab Red Lab Red Lab 잘하네 잘하네 워워워워 어 살짝 약간 스트리트 감성이예요 여러분 음 실내인데 실외같애 어 그러면 바로 갈까요? 바로 가야지 바로 어디에 있어야겠네 이거 이게 제일 맛있겠지? 아닌데 와 멋있댔다 오늘 콘서트에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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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터 즉석에서 찐 해드립니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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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large is a regular one? Regular one four one What about medium? Medium one Wow Wow Medium Wow Thank you 와 랍스터를 먹다니 먹을거면 제대로 먹어야지 여러분 그렇죠. 먹는 건 아끼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처음 산 거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갈게요! 맞다. rib. 인서트를 갈게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노래가? 이것은 햄버거. 그리고 pork rib. 고기만 먹으면 심심하기때문에. 짜잔. 이게. 부드러워. 여러분. 립은 뜯어야 되거든요. 자꾸 뜯어야 돼요. 자꾸 뜯어야 돼요. 컵으로 그냥. 여러분. 푸틴. 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캐나다에서만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그래도 캐나다에 한번 없으면. 이 푸틴을 한번. 먹어봐야죠. 여기 왔습니다. 랍스터. 해볼까요? 바로 먹어볼게요. 캐나다. 해서 먹는 랍스터. 랍스터의 이름값을 버리지 않네요. 랍스터는 진짜 배신하지 않아요? 짱짱. 네. 그럼 또. 오늘 제가. 캐나다 토론토의. 이 때문에. 오늘 이렇게. 토론토의. 세인 로렌스 마켓까지. 와서. 와봤는데. 정말 오늘 일단. 날씨가 너무 따라져서. 날씨도 너무 좋았고. 캐나다 토론토 정말. 너무 이쁩니다. 토론토. I love you. 하나. 둘. 셋. 토론토. I love you. Come on. Open. We bothो. Come on.